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견원하고 있는 박형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웃을 때 어색한 미소가 나오게 되면 웃는 모습에 자신이 없어져 잘 웃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뚝뚝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는 얼굴이 가장 예쁜 얼굴이라고 하면서 자신있게 웃으라고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자분은 웃을 때 입모양이 어색하다고 느끼시는지 웃을 때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웃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방금 전에 얼굴 모습보다 조금 더 웃는 표정이긴 한데 아직도 턱 끝 이근이 수축하게 보여지면서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가고 있는 얼굴 표정입니다. 정면 얼굴에서 사면 얼굴로 보게 되면 코 옆 꺼짐이 있어서 윗입술 인중이 경사져 있고 입둘레 근육의 힘이 빠져서 입술이 벌어져 있다 보니 아랫입술을 턱 끝 이근이 당겨 호두주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웃는 모습이 강화되게 되면 상구순 거상근의 작용으로 윗입술이 올라가 윗니가 드러나 보이게 되고 대광대 근육이 입꼬리를 당겨서 올려야 하는데 입꼬리가 이 노란 점선원의 볼살 무게에 막혀서 옆이나 위로 뻗지 못하고 아래로 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썩소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볼살 필러를 막거나 앞광대 지방이식을 해서는 안되고요 원래 볼살이 많다고 한다면 입 안쪽으로 심부볼살을 지방출산을 하여주게 되면 입꼬리가 보다 손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파란 옷을 입은 여자분이 그 이 사례자분이 왜 자신있게 웃지를 못하시고 웃을 때 입모양이 어색하다고 입을 손으로 가리는 버릇이 들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웃음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미소라고 불리는 대광대근이 수축하면서 지어지는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스마일이 있는데 이땐 이빨이 보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의 여성은 뭔가 입을 오므린 듯한 미소죠? 조금 좀 이상한 모습인데요 아 근데 이 여성도 보니 약간 입을 다물고 웃는 듯한 즉 입둘레 근육을 수축하면서 웃는 어색한 표정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웃는 모습의 2단계는 Can I smile이라고 하여 상구순 거상근이 입술을 위로 당겨 올리면서 윗니가 보이는 웃음인데요 방금 전 이 사진에서의 그 사례자의 모습의 단계이겠습니다. 왼쪽은 관상학적으로 앙얼구라고 하여 입꼬리가 하늘에 달을 쳐다보는 모양새이고요 오른쪽은 웃을 때 입모양이 뒤집혀진 배 같다고 하여 각주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웃음의 단계는 Full Denture Smile이라고 하여 입주의 모든 근육이 입술을 사방팔방으로 당겨서 이빨이 다 보이는 웃음입니다. 아름답네요. 엇? 근데 오른쪽 웃음은 뭔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노화의 상징인 아랫니 보임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즉 웃음에도 이렇게 나이가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 중년 여성의 경우 활짝 웃는 웃음에 아랫니가 조금 보이고 있고요. 더 어린 이 꼬마의 경우 앙천대설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영부치가 새로 나고 있는지 가운데 앞쪽 치아에 벌어진 것만 보이고 아래 치아는 아예 보이지를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원래 여성의 얼굴로 돌아가 활짝 웃는 웃음에서의 왼쪽 여성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교정할 부분을 찾아보면 왼쪽 여성의 코 길이보다 오른쪽 여성의 코 길이가 짧아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게 되므로 콧기둥을 아래로 내리는 비주 내리기를 하여 잇몸 노출을 감추어야 하겠고요. 얼굴 옆면 쪽으로 가서 분석을 해보면 귓구멍에서 앞턱까지의 얼굴 깊이를 늘리고 귓구멍에서 코 옆 꺼짐까지의 얼굴 깊이를 늘리면 저절로 입이 들어가 잇몸 노출이 들어가 보일 것입니다. 이때 귀족 수술로 윤기된 코 옆 꺼짐과 더불어 코끝을 함께 높이게 되면 연예인 귀순 각도를 만들 수 있어서 한결 입체적인 얼굴이 되면서 얼굴이 작아져 보이겠는데요. 이러한 수술이 이분에게 맞는 패키지 성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웃는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잘 웃지 않아 무뚝뚝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웃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입을 가린다는 분의 그 얼굴 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교정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